패창가 카지노 리조트가 USA Today의 연례 독자 투표 두 개 부문의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패창가 카지노 리조트가 오른 부분은 라스베이거스 지역 외의 베스트 카지노, 베스트 카지노 호텔 등 두 개 부분입니다. USA Today는 캘리포니아주 카지노 리조트 중 유일하게 패창가 카지노 리조트만 후보에 올랐으며 일반인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투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다음 달 11일 마감됩니다. 이 투표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당의 패창가 카지노 리조트는 국내 최고의 카지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.